안녕하세요! 정신 차려! 난리야! 정신 차려! 난리야! 정신 차려! 웃지 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락입니다. 자 오늘도 고난도 훈련을 배우러 왔는데요. 여러분들 참배기 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풍기엔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헬스장 오시는데 소금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핑크 솔트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요새 나트륨에 매력이 빠져가지고 먹고 운동하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재훈이가 이거 들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재훈이가 가슴 운동을 진짜 잘한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또 가슴이 또 보완해야 되는 약점이라서 뭐 많이 하겠네. 자 원샷. 오 좋아요. 역시 라인이 나트륨 네이트륨 라인이야. 어때요? 지금 펌핑 옵니까? 펌핑 옵니다. 펌핑 옵니다. 펌핑 옵니다. 펌핑 옵니다. 아니 재훈이가 이상한 거 많이 시키네. 이 새끼 잘못됐네. 아니 근데 걔가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몸이 제일 좋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걔가 진짜 소금 먹으면 소금 쳐 먹어야 되고 후추 쳐 먹으면 주차 먹어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몸이 좀 좋아지기 쉽지 않네. 내가 오늘 결단 크고 인정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마술의 공이 있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인정받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 참여합니까? 그 운동의 힘의 역학적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내렸을 때 90도가 돼야 정확히 힘이 전달이 되는데 얘가 또 너무 좁으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두근 쪽에 더 신장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들 수는 있어. 왜냐면 삼두의 개입이 크니까. 다만 가슴으로 가는 저항이 적어서 지금 본인이 잡았던 그립이 조금 좁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가슴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가 다칠까봐 혹은 좀 뭐 불편한 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릴 때 이 가슴이 뒤로 까지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고 수축도 보면 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끝에서 일부러 지어짜는 어 지어 1번에 지어 짰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너무 내린다기보다는 올려서 근데 다만 얘가 또 너무 올라간다. 그럼 어깨가 우세하게 되겠죠. 다만 이 정도 상행정도 해주시고 소시고 여기서 가슴을 들면 이 대형근이 우세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밀지 말고 소중으로 빈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거기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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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렇지 이 느낌으로 자세히 자세를 바꾸다 보니까 다른 지금 다른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빡세네. 여기서 어깨 가동성이 유연하지 못하니까 더 내려가면 어깨가 살짝 뒤로 까지더라. 네. 이 전 지점에서 끊어서 밀어줘야 정확히 대형근에서 전 구간에 계속 컨트롤이 가능하다. 오케이. 몸을 뒤로 박으면서 민다는 느낌으로 넷. 나이스. 나이스. 여기 하나 여긴 하시는데 6 6 7 7 오케이 오늘의 lado 말고 6 네 오케이 아니 진짜 이렇게 뭐 촬영을 줄 지고 센스가 진짜 좋아. 아이 야잉 una 이거 다 올릴 때 이렇게 밀리는 것만 쪼끔 더 홈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치기시? 그렇지 어우 진짜 가슴 좋다 오늘 오늘 가슴 가져가야겠다 요것만 좀 근데 근데 표정이 아 표정이 운동할 때 얼굴 신경쓰는 거 아니야? 형 잘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쩐지 어쩐지 재훈이도 걔는 잘못됐잖아요 형이 들고 하나 나이스 둘 나이스 셋 나이스 넷 네 나이스 포인 하고 헤이 헤이 헤어 헤이 헤아 후 오케이 올려 오케이 진이호 올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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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caused 오 5 5 올려, 올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송별이 바뀐 느낌 났어? 아, 그렇게 해야 돼 나 송별이 바뀐 느낌 났어 아, 잠깐만 올리라고 아, 잠깐만 5는 넣어야 돼 5 약간 좀 서포트 받았지만 오케, 오케 시작, 하나 으샤 나이스 둘 나이스 셋 나이스 둘 둘 넷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아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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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이 힘이 진짜 좋은데요? 옛날에 옛날에 삶을 갖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잘못된거야 주객전도 된 주객전도 된 느낌 끝 시작 끝 계속 밀어 이동되어 상훈이 put 밀어 오케이 오케이 이동둔 완료 그럼 그만 으아 으으 LA coming 15 1 2 1 8 9 10 6 정신차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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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웃지 마! 정신 차려! 밀어! 간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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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각성했어. 이거 봐. 빨개졌잖아, 빨개졌잖아. 좋아! 속바닥이 자꾸 났잖아.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나 목 안 말라! 목 안 말라, 숟가락만! 기다리고 있더라! 나 목 안 말라! 시옥!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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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나 앉아! 나 앉아! 형! 돌아가야 형 차려. 형 차려야. 기호 씨. 잠깐만. 안 돼. 나 했잖아! 그만 안 해! 오케이! 오케이! 다섯! 열심히 해볼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껍이 내가. 야, 껍이 내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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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야, 잠깐만. 야, 겁나 짜. 뭐야, 이거. 아, 빨리!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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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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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택플라이도 아까 벤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완골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다만 근데 이제 머신에 저항이 걸리니까. 팔을 완전히 핀 상태로 하면 이 팔꿈치 쪽에 부하가 걸리겠죠. 갈 때는 살짝 구부렸다가 살짝 뻗으면서. 뻗으면서 수축하는 느낌으로. 내 몸을 뒤로 박으면서 삐어주는 느낌으로. 오케이. 어깨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가슴만 가둔다는 느낌. 그렇지. 여기는 어깨 뒤로 박아봐요. 견갑을 뒤로 보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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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다왔어.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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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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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뒤로 박고. 모으면서 뒤로 박아. 그렇지. 어느 정도 좀 무식하게 하는 거 필요하긴 해요. 자세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니까. 뭐 요즘 스마트 트레이닝으로 해서 뭐 이제. 역학적이나 뭐 자세나. 여러 가지 방법. 기운도 많이 나왔고. 그것도 너무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초적인 근본적인 그. 뿌리. 그게 없구나. 간지라게 운동했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플렉스 레버리지 머신으로. 가슴 한번 조여줄게요. 오케이. 이거 단종된 머신입니다 형님. 단종된 머신. 몇 종이기. 팔꿈치가 어깨보다는 살짝 매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어.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어깨 아프다고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뒤로 까지는 느낌으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야. 여기 보면. 가슴이. 붙어있는 쪽에 늘어났다가 정확하게 수출까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죠. 좋아. 좋아. 더 밀어. 베스트인데. 베스트 베스트. 어 진짜 몸이 좋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 좋아. 네. 그거야. 자신감 좋아. 여섯. 오 근데 진짜 좋다. 여덟. 아홉. 여덟. 오. 좋아. 운동하는 거야. 아쉽다. 여섯. 오 너무 좋아. 여덟. 아홉. 오. 좋아졌어 진짜로. 오. 아 진짜 좋다. 아아. 자 오늘 전배기님. 처음 뵙고. 운동 가슴도 배웠는데. 확실히 이제 가슴운동 잘하네요. 이게. 재훈이도. 가서 가슴운동 배우라고. 그렇게 뒤에서. 뒷담. 오늘 뭐 그냥 초보자분을 데리고 운동해봤는데. 아 근데 운동 펜트가. 진짜 빨라요. 습득이 빨라서. 이게 아마 옆에도. 몸을 맡겨서 운동하는. 조력자가 있으니까. 진짜 빨리 좋아하셨죠. 좋습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금. 예.